Have a nice trip! 묻다 묻다 여행 영어! 이것만은 알고 가자! 초간단 핵심 패턴 30 Welcome back everyone! 자, 이번에는 우리가 Pattern 9 아홉 번째 패턴의 Second Time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Do you guys still remember what we've studied? 우리가 저번 시간에요 Do you have? 자, 이런 거 이런 거 있어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했었었는데 오늘은 우리가 다섯 개의 문장이나 공부해 볼 예정입니다. 아, 뭐 이렇게 많이 공부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긴 한데 중요해요. Shopping 중요합니다. It's my favorite thing. 여러분 좋아하시나요? 네, 쇼핑할 때 중요한 표현들 같은 색깔 다른 색깔 다른 사이즈 같은 사이즈 이런 부분들 우리가 표현만 살짝 살짝 바꿔서 공부해 볼 거라서 사실 문장은 되게 많긴 한데 여러분이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페이스 27 Open the 페이스 27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인가요? 라고 여러분이 묻고 싶으시면 옷 가게에 가거나 신발 사이즈를 뭔가 묶거나 라고 할 때 Do you have a smaller size?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사이즈라는 표현 대신에 그냥 작은 것 있나요? 라고 한다면 One 붙여주신다면 Do you have a smaller one? 자 everyone repeat after me 자 제 입 모양 보시면서 따라하셔도 되구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신다면 제 입 모양을 보면서 따라하셔도 좋구요 팟캐스나 팟빵으로 들었던 분들은 어떻게 안다? 제 얼굴을 상상하시면서 네 유튜브로 들어주시면 좋겠지만 또 두 번 들어주시면 좋겠죠 자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지 마시구요 열심히 같이 repeat after me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음 조금 더 작은 거 없나요? 라는 부분이었는데 아니면 그거 말고 이거요 블루색으로 그러니까 파란색으로는 없어요 라는 부분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Do you have this? In blue 색깔 앞에 우린 전치사 In 만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예요 영화 아주 예전 영화인데 Man in black Man in black 그 영화 아시죠? 또 모른다 그러신다 예전 영화긴 하지만 제 나의 또래이시라면 모를 수가 없어요 다 아시죠? 검은 옷을 입은 남자 윌 스미스랑 아 토미리 존스인가 하여튼 네 하여튼 나왔는데 네 까만 옷 까만 옷을 입은 남자 인 전치사 기억하시죠 여러분 블루 그러니까 전치사 인 쓴다라는 거 Do you have this? In blue 있으신가요? Do you have this? In pink 있나요? Do you have this? In black and pink 제오처럼 그쵸? 이렇게 해주시는 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smaller in blue 두 가지 우리가 색깔에 대한 부분 사이즈에 대한 부분을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부분 아니면 이거요 내 사이즈로 있나요? 라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Do you have this? In my size? 근데 이렇게 하려면 내 사이즈니까 일단 여러분 보면서 제 사이즈로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낫겠죠? 제 사이즈로 있나요? Do you have this? In my size? Do you have this? In my size? 여러분 제 액션 보세요 Do you have this? In my size? 제 사이즈로요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내 사이즈 D 사이즈 어떻게 알아? 그러니 여러분 Do you have this? In my size? 제 사이즈로 갖고 있나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그냥 한 번에 끝내실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사이즈를 얘기해 주셔야 돼요 저는 사이즈가 뭐 제 꿈의 사이즈 Zero 미국 사이즈 이런 거 Two 이런 거 불가능해요 이런 거 이런 겁니다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여러분이 사이즈를 얘기해 주실 수도 있고요 Do you have this? In my size? In blue? In black?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새 거 있나요? Do you have a new one? Do you have a new one?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Do you have a new one? 새로운 거 있으세요? 새 거 있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DP 상품이라고 하잖아요 DP 여러분 콩글리신 거 알고 있으시죠? Displayed item 이기 때문에 Do you have a new one? Do you have a new one? 그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쵸? 네 아니면 어떻게도 하실 수 있냐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너 이거 있니? Do you have this? in same design? 아니면 same color? 이거 같은 색깔로 있으세요 Do you have a new one? Do you have this in different color? different size? 이거 다른 사이즈 다른 색깔 이렇게 여러분 물어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제 사이즈 있으세요가 여러분이 좀 얘기하는 게 애매하신다면 Do you have this in different color? in different size?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도 가능해요 앞에 전치사 in을 쓰셔서 in different color in different size 이렇게 해주시면 쉽게 얘기해 주시는 게 가능하다 어렵지 않으시죠? 이젠 우리가 신발을 사든 옷을 사든 사이즈든 디자인이든 묶어냈던 여러분의 사이즈의 핏! 타겟 딱 맞게 구매하시는 게 가능하겠네요 음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 아울렛으로 출발해봐요 여러분 화이팅! 여행 꿀팁 놓치지 않을 거예요 All about travel All about travel 여행의 모든 것 알고 보면 쓸모있는 애슐리의 여행 꿀팁 여러분 많이 기대하셨죠? 음 오늘 얘기해 볼 부분은 뭐냐면요 음 사실 여러분이 여행에 가시게 됐을 때 굉장히 당황하시게 될 상황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만약에 When you line up 여러분이 라인업하는 상황이라던가 버스를 기다리거나 혹은 뭐 뮤지컬을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티켓 오피스나 박스 오피스에서 갑자기 막 저처럼 Hey fever 때문에 Allergy 때문에 코가 간지러워요 그래서 앤치! 했어요 근데 갑자기 외국인이 Bless you!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도대체 저 Bless you는 뭘까? 저 사람 왜 저러지? 뭐 신의 가오가 있기를 막 나에게 신의 가오가 있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뭐 나에게 왜 이렇게 뭔가 신의 가오를 빌어줄까? 라고 여러분 생각하셨다라며 이게 왜 어떤 풍습과 superstition에서 온 건지 제가 그 문화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뭐 굉장히 뜻깊은 의미가 있다 이보다는 이런 거죠 재채기를 할 때 이 영혼이 뭔가 빠져나간다고 이제 서양 사람들은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Bless you! 라고 한다면 그 영혼을 신이 보호해준다 라고 하기 때문에 옆에서 Bless you!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해준다는 거죠 가끔 재밌는 건 누가 안 해주면 Bless me! 스스로 하기도 해요 저도 수업 중에 제가 재채기하면서 Bless me! 하면 학생들이 막 웃어요 저 선생님이 왜 저럴까? 근데 또 문화를 모르니까 또 그런가 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가끔 스스로 Bless me! 라고 제가 하기도 한답니다 아무도 안 해주면 아셨죠? 뭐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손가락을 이렇게 두 개로 교차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표현이긴 하실 텐데요 아 내가 손꼽아서 이런 거 Fingers crossed 들어보셨죠 여러분? 내가 있잖아 손꼽아서 이렇게 응원해줄게 행운을 빌어라는 건데 Cursing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을 이렇게 꼬아가지고 제가 손가락이 짧다 보니까 잘 안돼요 여러분 Fingers crossed 해줄게 꼭 행운을 빌어 이런 부분인데 이것도 손가락 꼬는 행위를 해줌으로써 행운을 빈다라는 서양권의 미신인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미 알다시피 영화 있죠 13일에 금요일 우린 금요일에 어떻게 생각해요? 13과 겹치게 되면 뭔가 불운이 온다 뭔가 굉장히 기분 좋진 않잖아요 동양권 우리한테는 왠지 사자와 빨간색 이런 것들이 뭔가 기분 좋지 않은 것처럼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좀 그렇죠 그런 게 좀 있던 것 같고요 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런 미신에서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사다리 밑으로 걸어가는 것들도 불운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고 검은 고양이들도 이들한테는 불운 우리는 검은은 까마귀 아닌가요? 까마귀 까마귀가 불운을 가져다 준다 생각하고 까치는 긍정의 기운인 거죠 우리랑도 약간 비슷한 포인트들이 좀 있긴 있네요 동물만 바뀌었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숫자가 행운의 숫자지? 네잎 그로바 아닌데? 그러면 산대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여러분 그 럭키 사벤 아시죠? 그래서 역시나 그들을 럭키 사벤 7이 행운의 숫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럭키 사벤 7777 그쵸?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죠? 이런 애들 럭키 7이 행운의 숫자인 건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대화 도중에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두드리는 knocking on wood라는 이런 식의 영어 표현이 있는데 이 자체가 이렇게 하는 게 불운을 막는 거래요 실제 대화하는 도중에 나무를 두드리는 이런 행위 자체가 뭐라고요? 불운을 막는 행위라고 합니다 이런 식의 서양권에서의 뭐가 있냐면 미신이 있어요 우리도 알고 있는 우리 미신 많죠 예를 들자면 밤에 휘파람 불면 안 되고 뭐 있을까요? 휘파람 불면 안 되고 손톱 깎으면 안 되고 이런 거 저희 집안 있나요? 이런 것들 그러면 휘파람 불면 뱀 나온다 이런 것들 그쵸? 이런 거가 약간 동양권에 있는 그런 거 있는 것 같고 또 빨간색으로 동양권에서는 동양권 아니고 우리나라만 있는 것 같겠는데 이름 쓰면 안 된다 이런 것들 좀 있죠? 비슷한 것 같기는 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지금 저한테 기억나는 것들은 좀 그런 애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허양권을 다시 간다면 라빗 스포시라고 해서 토끼발을 지니게 되면 13일에 금요일도 전혀 문제가 없다 얘가 그 토끼발이 행운을 가져다 준다 토끼발만 어떻게 갖고 다니지? 무서울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쵸? 네 이런 거 그래서 거기서 보면 위시본 같은 것도 기억이 나는데 이런 애들이 행운을 가져다 주는 부적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는 부적이라고 하면 이렇게 토끼발이라던가 아니면 뼈에서 위시본 같은 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Y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런 애들도 부적 같은 참 느낌 여러분 참으로 되어 있는 팔찌 아세요? 그런 애들도 그런 좋은 긍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주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긍정의 기운을 가져다 주는 애들인 거죠 다음번에는 우리가 그런 거 한번 해봐도 별자리 같은 거 얘기해봐도 재밌을 것 같네요 그쵸? 그런 거 관심이 있는 분들 있으시다면 홀스컵이라고 그러거든요 홀스컵 그런 거 한번 해서 같이 한번 전보는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항상 그 모그라던가 이런 거 보면 외국 잡지 보면서 홀스컵 보면서 제가 베리교 천여자리거든요 항상 보고 확인하고 이랬었어요 그러면 뭘 오면 하면 안 되는 거고 어떤 기운이 있고 물의 기운이 그런데도 그런 게 있거든요 동양권은 물 인앤양 물 불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랑 한번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가서 또 포춘텔러라고 하잖아요 직접 가서 경험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재밌을 것 같은데요 가서 한번 타로 좀 더 보시고 이렇게 한다면 재밌는 여행이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여행 잘 계획해 보시고 우리 다음번에도 재밌는 얘기들 재밌는 여행 소재를 가지고 우리 좋은 시간 보내보도록 해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see you guys next time everyone